안녕하세요 뽀뽀이뽀입니다 오랜만에 스파크랜드에 놀러를 왔답니다 초성달이 예쁜 달밤에 대갈람차를 타게 되었네요 역시 대갈람차는 밤에 타는게 분위기가 좋네요 저희 가족도 오랜만에 대갈람차를 타러 올라갑니다 시오가 딱 적당히 나오네 구도에 있는 구도도 알맞아 나 나줬어요 엄마 왜요? 이게 뭐? 이게 누구야? 응 줬으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는거 아니야 유나 공쟁이 유나 아빠랑은 어때? 꼰덤 모눈에는 뭐만 보인다는거야 이모 아파트에 보이네 진짜 이모 엄마 벅벅하다 제가 티켓 팔아요 마스크 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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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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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나 살 봤어여죠 아 딱 구도 좀 찍었는데 펄 맞아 구도를 한번 찍어줘 내려가 도심 속 놀이공원이랑 아이들이랑 한 번씩 오기 좋네요 스파크랜드의 마지막은 늘 짱 오락실로 마무리한답니다 에너지 아 회전둠이 회전둠만해 아 회전둠이 회전둠만해 짱오락실 가면 꼭 하는 코르크 총소기! 이번에도 하고 왔습니다. 넘어갔어? 내가 비켜봐. 누나 한 번 갈래? 누나 한 번 갈래? 누나 한 번 갈래? 아이들이랑 함께 해보기 좋은 게임이에요. 어두워서 게임기에 만원짜리를 넣어서 자동차 게임을 열판을 하게 되었네요. 괜찮아요. 세이브에서 봤나? 세이브에서 봤나? 이 세이브에서 봤나? 와! 와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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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